기동이가 한 톡 쏜데 내가 결혼한 기념으로 장어 좀 매기고 싶다 내가 장어 꼬리 먹어도 돼 오늘? 그렇지 네 네 자 오늘은 애기만들로 왔습니다 왜? 왜? 아 그런 장난 안 치지마 아 뭐? 뭐라는 거야 여기 숙녀가 있잖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 우리 여보랑 아 요즘 힘 떨어져서 오수하러 왔다는 건데 그런 장난이 아니라 줄 쳐다 그래 줄 쳐다 줘 애기 만드는게? 결혼한 것도 내가 지금 꾹 참고 있는데 지금 지새끼야 무슨 소리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동이가 한 톡 쏜데 내가 결혼한 기념으로 장어 좀 매기고 싶다고 내가 안 먹어도 힘이 넘치는데 아니 자기 많이 먹어내긴 할 거야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멤버랑 오늘 기동이가 근데 공짜 밥 사주려면은 예쁜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야 자기가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쁜 여자를 수업에 했어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됐던 게 얘 안 오고 뽀링이 올까봐 제가 뽀링이한테 정지열이 오자 해도 넌 오지 말라고 심하게 얘기했거든요 너 오면 죽는다고 다행히 죄송합니다 와 근데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양문 우리 팔았었잖아요 양문의 대표님이 하시는 장어 카세입니다 양문의 대표님이 하시는 장어 카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와봤어요 부장님 모시고 양문 사장님이 하시는 장어 카세 불끈이라는 데고요 일반적으로 장어하면 약간 노인들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약간 젊은 사람 타겟으로 장어 오마 카세 여기서 바로 굽는 거야 우와 너무 고고스러운데? 우와 대박이다 맛있겠다 맛있쇼 그럼 축하드립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여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워낙 이분이 커가지고 양문 사장님인데 이분이 저번에 6시간만에 왕판했나? 3시간? 하나도 안 갖고 아 반나절 만에 왕판을 시키고 양문 노인들인데요 그때 지점 몇 개 있었지? 30개 그때 얼마 쓰셨어요? 근데 1억...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 약간 부상공인 살리기 컨텐츠인데 1억 3천을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다 매달 몇 절씩 나온다 매달 몇 절씩 나온다 몇 절씩 나온다 네 그때 양문이 다 나가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조금만 더 추가를 몇 개 하면 도전이 안 된다 그러고 뚝 연락이 끊겼어 이따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과거되어 있나요? 아니 그땐 제가 안 들어오려고 제가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판단력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지경점이라 양문은 가맹점이 없고 여긴 지경이라 여긴 더 큰 대폭 할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또 큰 살인이야 일단 음식을 한 번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네 혼박 제가 나 장엄 꼬리 먹어도 돼 오늘? 어 어쩔 수 없이 얘기만 들어야지 하하하하 야 너 무슨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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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라고? 하하하하 왜 이런 게 어딨어? 내가 거의 정략 결혼 당한 애 같애 하하하하 가문에 의해서 오늘 한 번 참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용히 해 하하하하 우리 지금 10살 차이야 너 03년 차이야 네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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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가 호분할 때 10살이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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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안해 하하하하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수한테 껄덕대고 이런 조화를 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자꾸 지수 부모님 표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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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른한 표현을 가지고 내가 너무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술 안 먹냐? 시켜 먹어야지 시켜 뭐 먹어야지 시켜 야 음식 나무 시키는 거잖아 왜 술 못 먹어서 주는 게 시키는 거 같아 나 먹어야지 또 애기 낭닭에서 술을 먹는 거 이제 이 생각도 안 먹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 제이는 술 먹으면 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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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40말로 만든 일곱씨 계란찜 사와 놓으시고요 안에 어묵이랑 새우, 은행 위에 장어튀김과 타레소스 올렸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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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갓, 레몬 그라개라고 해파리 냉채, 보정초, 해초류의 하나입니다. 거기다 스노무노 소스가 아래 뿌려져 있어요. 너가 먹자. 내가 할게. 쿵팬 이런 거 봐. 이거 지수 꺼. 그래? 야 이거 제이꺼. 찾지마. 찾지마. 불만 좀 어떻게 해. 아니 왜 묻어 묻어 묻어. 아이 묻어 없어. 지수 다 묻어 없어. 몇 분 봤잖아. 언제 할 거야. 아니 아니 진짜. 아 이게 진짜 존나 맛있다니까. 아 이거 대박. 아 맛있다 이거. 이거 국물이 진짜 맛있어. 여기는 장어가 진짜 주꺼워. 이게 연기로 훈련하는 것 같아. 훈련 냄새가 황나네. 훈련입니다. 진짜 개맛있어. 엄청 두껍네. 진짜 두껍지. 와 진짜 크다. 진짜 큰 거 같아.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들어봐. 아이폰을 빗겨줄게. 두껍 아이폰보다 더 좋아. 봐봐. 타누 투 플러스 샤널박입니다. 또 이게 샤널박네. 레이스로 뿌려드리는 소스는 오이타리 소스라고. 세금식 타리 소스예요. 오이타리요? 네. 와 왔다. 왔다. 아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생선이랑 삼겹살이 이거 사도를 같이 올린다는 게. 사먹는 거야? 이게 원래 잘했어. 진짜. 사먹어 나 알죠? 땡깍 올려가지고. 땡깍 올리고 고추냉이 살짝 올려주고. 진짜 종합행이에요. 우와 진짜 커. 맛있어? 이번엔 가득 차. 저한테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응? 아니 처음 먹어봐요. 진짜? 너무 큰데? 하얀. 너 이거 사고?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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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없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양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양념이 나오는 거야? 양념이 나오는 거야? 양념이 나오다 양념 차돌박이 한번 익어보겠습니다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위하여 떡상이를 위하여 너네 만약에 오늘 딱 잘생기면 새벽 불 끈이었대 불 끈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 생기보니까 불 끈이었대 불 끈이 괜찮은데? 거의 인간 택배인데? 하하하하하 아 이거 먹으니까 식감 아아아아 지수는 짱우인 거야? 네? 너 얘기했어? 돼지? 죄송합니다 우리 석갈비 보내드릴게요 우와아 왜 뒤부리 2인분 주문하시도록 해야지 양념, 석발비, 장어는 1인 거다. 정골까지 많은 배 터지겠다. 정골 양념 진짜 많다. 야 진짜 많아. 여기다가 이제 밥까지 구경하고. 밥이 들어있는 서비야. 밥이 들어있는 거야? 남은 장어를 여기 넣는 거야. 파는 게 코스로 파는 게 아니고 금액권을 다 넣는 거야. 그럼 뭐 사는 거 먹으면 되겠네. 10만 원짜리잖아요. 얼마죠 그게? 그게 9만 원. 9만 원. 근데 그런 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통통 거절했었을 거예요. 통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5만 원에 8만 원.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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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가장 기본인 게 1,9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쿠폰을 사면 이거를 다섯 개 시킬 수 있는 거 얼마에 간돈을 첫 빠져내 아, 고흥으로 만든 고흥으로 만든 고흥으로 만든 거기에 계란을 쌈 올려 그렇지? 거기에 다 올리고 그렇지! 오지 맞잖아 맛있어? 음! 장어 맛깔어, 진짜! 쫄깃쫄깃하네, 숫감이 하나요 근데 좀 식감 굉장히 좋아 그쵸? 음! 음! 아,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장어가 1인분에 39,000원이네 맞습니다 진짜 싸네 저희가 아까 장어, 이거는 아까는 7만9천원짜리 드신 거 민물장어도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누구나 작은 게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아 취향 차이에 가격 차이가 더 좋은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상품이 10만원짜리잖아요 맞아요 10만원으로 딱 5,000원짜리 먹으려면 어떤 메뉴를 추천해요? 만약에 장어를 좀 먹을 줄 안다고 하면 저는 민물장어 구이 2개 먹을 거 같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나하나 좀 먹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민물장어 2개랑 장어 전구를 2개 먹으면 딱 맞아 아니면 그냥 가성비께 석갈비만 3인분, 4인분 조지고 전보를 딱 떼고 나가면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양문갈바엔 여기서 석갈비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양문갈바엔 그래서 여기를 하자고 연락을 주신 게 양문 때는 제가 그렇게 파격적이지 못했다 가맹점이라서 여기는 지경이라서 10만원짜리를 45,000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하자고 자, 이거 욕할만하잖아 이거 욕할만하잖아 10만원짜리와 20만원짜리 두 개 파기답니다 이거 세깍지도 못하는 동작소를 대산이 안되니까 20만원짜리 좀 더 저렴하겠어요 그렇죠 할인율 좀 더 높은데 제가 딱 마지막 한 번 생각한 게 15,000원에 85,000원 한국이 도대체 맞죠? 85,000원 그럼 안 오고 것 같은데? 79,000원 아마 때문에 맞겠군요 소파이어트 준비 해주신 장원입니다 74? 아니 74? 실사. 아니야, 실사. 뭐하지? 다들 나가주세요. 실업. 일단 한 번 더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지경점이고. 이거 이번에 그렇게만 비켰더니 양을 또 정해놓고 팔자. 한번 더 먹었어요. 좀 더 먹었다고 살 것 같아요. 내한테 해먹은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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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지금 안 팔릴 줄 알고 이 천장이나 이 천장이나 이 천장이나 우리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팔릴 줄 알고 의사님이 뒤에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나 그냥 쟤네 안 팔려야겠다. 아, 야. 야, 야. 실구로 초장해야만 더 이렇게 세요. 그리고 20만 원짜리를 14만 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실구는 21%잖아요. 42% 할인을 해야겠다. 2월한테 할인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이제 또 파단을 해야겠다.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3만 원 구축할게요. 아, 근데 이건 20만 원짜리 막내고 공기장 이상해. 근데 왜냐면 여기는 둘이 먹어도 10만 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싼 먹는다고 안 돼요. 하나 더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튼 여긴 애초에 장어 단과 같이 엄청 싼 편이야. 그쵸, 여기 장어 먹으시는 분은 알 텐데 먹어보면 알아. 엄청 싼 거야. 이거 굴 한 척은 9배야. 근데 이렇게 형 공기야. 아, 그 빛철이야. 그리고 오실 때 예약 꼭 하시고 오시면 돼요. 예약 꼭 하고 오시면 돼요. 예약 꼭 하고 오시면 돼요. 예약을 꼭 하고 오시고 오마카서도 또 할인하시다. 1인에 8만 8천 원짜리. 네. 근데 이건 예약이 너무 어려울 때는 하루에 6팀밖에 안 받거든요. 어차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하루에 6팀밖에 안 돼서 아, 그러면 진짜 싸게 해도 되겠다. 이것도 선착권. 8만 8천 원짜리를 4만 원에 팔면 돼. 아, 그러면 6만 6천 원. 그러면 6만 6천 원. 6,6. 이게 다 같이 9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6,9까지 맞출까? 어, 6,9에 이 정도면 엄청 가격이 있다. 6,9 괜찮은 것 같아, 6,9. 6까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돼서 그래, 이제는. 6,9,6,6,6,6,6. 6,9 코스는 얼마 안 팔 거잖아요. 얼마 안 팔. 아니 꽉 찰 것 같아요. 정해놓고 하자고요. 정해놓고 하자고요. 그거는 그러면 뱅거마시팅. 아, 그러면 100명이니까 6,6으로 합시다. 그 때까지. 그러면 딱 100명 만이야? 그 고객님들 3천 원 정도 더 써주셔도 되지 않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6,9. 6,9. 야, 얘 운다. 어, 6,9.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용기간을 연말까지. 12월 30일 만이야. 왜냐면 여기가 여름에도 좋은데 겨울에 부모님 모시고 오거나 여자친구랑 기념일이거나 중요한 날 때 꼭 한 번 오고 싶을 것 같은데 두 달만에 끝나면 사실 팀도 올 때 와서 뜨거운 데서 이렇게 뜨거운 거 먹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겨울에도 오고 싶단 말이야. 소비자를 대신해서 제가 아니, 비비닛도 좀 길게 해놔야, 봐봐요. 아, 길이니까 나중에 쓰겠지 쓰겠지 하다라 까먹다 뭐. 맞아. 아, 맞아. 한 두 명이 한 번. 이거도 해버린 거잖아. 아니, 그냥 말투나, 말투나, 말투나. 아니, 근데 연말은 있어야 돼요, 진짜. 왜냐면 인테리어 이렇게 꾸며놨는데. 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배우 고생하셨으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브랜드들 쭉 얘기하실게요. 시작! 아, 그저, 예. 옥수장찌개. 근데 뭐 이 정도면 올만하지. 좋은데? 진짜. 그렇게 장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나요? 아, 근데 어차피 장어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나. 비싼 음식이 뭐거나.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가족들 향하고 또 와도 되고. 나 몇만만 좋고. 뭐, 무엇보다 기간이 10일, 31일까지로 했으니까. 그정간이라 하신 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무조건 지금 사시고, 여기 아마 그 후로는 이렇게 할인으로 갈 때 막 치대. 지수 커머스 처음 해보죠, 이 촬영. 이렇게 내고 왔구나. 네. 어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리연해. 리연하다. 리연하다. 진짜 리연해. 진짜 리연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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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나. 아아. 아아. 아 diseema. 유튜브 이라가 촬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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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 갈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